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오호 오늘은 쉬는 날이군 아이 오늘 쉬는 날인데 야구를 볼까 축구를 볼까 음 밀린 드라마나 볼까 아이 냉장고가 텅텅 비었네 비었어 오늘 뭐 먹어야 되지? 여보 오늘 저녁은 뭐야? 아이 그게 오늘 저녁으로 먹을게 없어가지고 내일 지금 빨리 장 좀 봐올게요 음 여보 그럼 나 오늘 그거 사주면 안돼? 장어구이 어 오늘 힘좀 써오게 아이 그래? 알았어 싱싱한 놈으로 사올게 여보야 알았어 갔다올게 장어 사와야돼 알았어 애들은 자나보다 오늘 여러분 딥이나봐야겠군 뭐 뭐 뭐 뭐 아빠아아아아아아아 애들아 애들아 지금 시간이 몇시인데 아직 안자고 있어 아빠 뭐해 아빠 뭐해 뭐지 아침 아냐 그러게 오후 2시네 응 아빠 나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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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줘 뭐 뭐를 뭐를 사줘 괴물 사줘 괴물 괴물? 괴물 무슨 괴물인데 뭐 액션 가면 봤니? 액션 가면서 나오는 괴물이야? 뭐야 그게 괴물 괴물사단이야 액체괴물? 응 그거 막 그 슬라임 같은건가? 맞아맞아 그거 막 액체처럼 생긴건데 어어 액체처럼 생긴 괴물인데 막 만지면서 막 마칵마칵 마칵마칵하게 놀면 재밌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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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왜 사 근데? 만지는건데 그냥 갖고 놀라고 아 액체괴물? 요리도 갖고 싶니? 응 어 그런가본데 어 봄사야 그러면 그 액체괴물 그거 어디서 사는건데 그 뭐 RPG상점에서 사야되나? 그 어디서 사 그거를 괴물을 그 그 거기 문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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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라? 응 문방구 액체괴물 액체괴물을 문방구에서 판다고? 맞아 그 만화에서 나오는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 뭔데 그게 장난감이야 장난감이라고 액체괴물이? 장난감이라고 내가 갖고 놓는 장난감이라고 도대체 액체괴물이 도대체 뭐야 도대체 뭔데 도대체 뭔데 아 가서 보면 알아 사줄거지? 난 그거 다치는거 아니야 아니야 위험한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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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네 그래 아 그러면은 그 문방구 가보자 좋았다 어 도대체 액체괴물이 도대체 뭐야 액체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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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서 팔아 아 어제 장난감같은거지? 괴물같이 생겼나보다 그 슬라임처럼 생겼나보다 맞아 뭐 인형인가봐? 인형 아니야 인형 아니야 인형 아니라고? 도대체 뭐야 빨리와 빨리와 알았어 뭐야 신상품 액체괴물 출시?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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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요즘에 위험한것도 봐네 이거 어휴 야야야 뭐 봄수야 뭐 이런거니? 이런거 아냐아냐 아저씨 어어 이 안녕하세요 그거 그거 주세요 그거 그거 요즘 제일 잘 나가는거 그거 아잇 아잇 손님도 이거 아무한텐 안파는건데 아잇 어쩌었구먼 여기 요즘 제일 장 나가는 액체괴물이 있습니다 어 이건가요? 네 액체괴물 이게 뭐하는거지 네 이게 바로 액체 괴물이란 거는 좀득쩀득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어린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죠 이 뭐하는건데 말 cloth 이거 도대체 왜 갖고 노는거지? 음..뭐 제가 어린이도 아니고 그걸로 알겠습니까? 애들이 좋다면 팔아야죠 재밌잖아 쫀물쫀물 그래요? 그러면 이거 액체 뷰물 그러면 몇 개 다 되나 이거? 그럼 한 개만 주세요 아이 아주 작원한 선택입니다 고객님 여기 있습니다 어어 네 감사합니다 오 뭐야 쩀물 어 애들이 재밌게 노네 흐헤헤헤 아야 형님 그 도구는 별로 비싸진 않구요 네네네네네네 한 뭐 10만원 정도만 주시면 됩니다 10만원이요? 아이 그럼야 아이 10만원은 없는데 아아 근데 아저씨 네 이번에야말로 꼭 돈을 받아내고 말겠어 아아 그러면은 저 이거 3만원 드릴게요 3만원 아빠 도망치면 돼 아아 잠깐잠깐 다 주고 다 주고 아아 돈 내라고 돈 도망쳐 아아 돈 좀 내라고 제발 아 3만원 힘 샀잖아요 맞다 지금 10만원이나 해 야야 봄수야 응 이게 액체그물이야? 맞아 이거야 이거 그냥 차륵아니야 차륵 요리야 아니야 이거 얼마나 물캉물캉하고 재밌는데 음 그럼 아빠도 한번 집에가서 놀아봐야겠다 지금 뭔데 이렇게 인기가 많은거야? 요즘에 이거 안갖고노는 어린이들 없어? 없어 이거 없으면 왕따야 아 진짜? 말도 안돼 내가 뿌려본다 봄수야 응 이거 좀 퍼지던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어 어 어 뭐야 이게 어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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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거 갖고 놀아 이거 도왔다 아 도대체 이걸 왜 갖고 노는거야 이해가 이해를 못하겠네 자 이거를 액체 괴물을 벽에다 딱 던지면 오오오오오오 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엄청 늘어난다. 봄수야 야 엄청 늘어나는데 이거 봄수야 이거 도대체 왜 갖고 노는지 모르겠다 재밌어 이곳은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 음... 그래그래 야 야 야 봉수야 에! 너 몸에 액체 겸을 묻었어 아! 봐바봐봐봐봐 뭐야 이거? 액체 겸을 묻었네 이거 어휴 에이! 뭐야 이거? 야 어쨌든 아빠는 오늘 쉬는날이니까 액체 겸을 사줬으니까 얌전히 놀아야된다 알았지? 알겠어야 아, 아빠는 거 아래층가서 잘 거야 낮쯤 잘거야 알았지? 말썽 피울지 말고 액체 겸을 가지고 놀아 둘이 싸우지 말고. 알았어? 응! 아빠 차러 간다. 도대체 저걸 왜 가지고.. 액체 괴물! 음... 도대체 저걸 왜 가지고 노는지 모르겠네 나는. 에이 나 재미나 자야겠다. 뭐 요즘에 뭐 저런 게 유행이야? 이상해? 좌석 요리야. 아빠 차러 갔으니까 우리 이거 액체 괴물로 신나게 놀자. 그러면... 음... 이 액체 괴물로 뭐하지 근데? 어? 맞아. 요리 내가 이걸로 목욕 시켜줄게. 우리 액체 괴물로 목욕을 해서 우리 액체 괴물이 돼보자. 좋았어. 좋았어 요리야! 목욕할 준비 됐지? 어서 액체 괴물! 붓게! 들어가! 어? 뭐야 왜 안 들어가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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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다 빠진다! 빠진당. 빠진당. 요리야! 아아! 헐! 저 요리 죽는 거 아니야? 요리야! 안 있네. 됐네. 액체 괴물이 되어보겠어! 히히. 액체 괴물~! 액체 결물 액체 결물 온몸에 액체 결물은 뒤범벅 됐는데 끈적끈적 해 어? 어까 우아 우리 집을 액체결물로 만들자고? 그치그치 우리 둘만 액체괴물의 맛을 품으면 안되지 우리 집도 공평하게 액체괴물이 되지 좋아서 그러면 액체괴물 꺼내! 우리 집을 액체괴물로 만든다 가자! 좋아서! 밑도 밖에도 빨리 나와! 좋아서! 여기도! 가는거야! 계 Volume 여기 너빤자니까 냅두고 롤롤롤롤롤롤롤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도 여기있다 여기있다 우리집에 액체괴물이 된다 아이 장도 다 받고 얼른 집에가서 장하고 얘가지고 우리 여부랑 먹어야지 아휴 엄마 왔다 여부 나왔어요 어 잠깐만 어? 어 이거 뭐야? 어? 어 이 끈적한거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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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살려줘 여보 얘들아 아아 여보 얘들아 살려줘 어 이거 이거 여보 목소리인데 이거 무슨일있나 이거 어휴 무슨일이야 여보 여보 살려줘 여보 살려줘 끈적끈적한거 뭐야 이거 액체괴물인데 아아 아아 아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ㅡ 내가 그만 구해줄게 기달려 고해져 뭐야 따라와 따라와 여보 안돼 빠지면 안돼 일로와 일로와 여보 와야돼 일로와야돼 빨리와 빨리 여보 저게도 무슨일이야 내가 하고싶은말이에요 어지러워 으아아아아아아 아니 아 이거 숨막혀야 봉수봉수대 아니야 아빠 나 여기있어 여기 봉수에다 구워 액체금을 왜 이렇게 많이 뿌려놨어 아빠 나 여기있어 아빠 나 죽어 나 죽는다고 알았어 금방 구워라갈게 범수 범수 죽어옴 액체금을 집에다 누가 뿌렸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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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렸어 내가 야 봉수야 아빠 구하러 왔다 공청하지 않아 야 그니까 왜 액체괴물 이렇게 많이 뿌렸어 니가 우리집을 액체괴물로 만들고싶었단 말이야 야 빨리 따라와 너 혼나야돼 너는 내가 그만 구하해줄게 더 땡겨 더 땡겨 더 더 더 알았어 더 땡길게 일로와 일로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쭉 땡긴다 쭉 쭉쭉 빠지는거지 요로도 어디있을거야 뭐? 요로도 빠졌다고? 요로도 분명 어디 잡혀있을거야 액체금을 사람을 끌어당기네 아까 위에서 소리 들렸는데 요로 요로야 딸 저기있다 요로야 왜 거기있어 요로야 아빠가 구해줄게 일로와라 일로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오오오 온다 온다 요로야 좀만 기다려 아빠가 구해줄게 쭉 땡긴다 야 이거 누가 만들자 집을 액체괴물을 다 만들면 어떡해 요로 요로 요로가 그랬어 요로가 그랬다고? 누구 아이디어야 이거 솔직히 말해 요로 아이디어야 집 언제 다 치우냐 이거 근데 아유 큰일난데 뭐 어때 우리 액체괴물 갖고 놀면 되지 일단 그러면은 양둥이 받아 양둥이 갖고 액체괴물 다 담자 닮기 시작 빨리 움직여 아니 액체괴물 집에다 곳곳에 다 뿌려놔 다 치워야지 이거 뭐 어떻게 옷 야야야 뿌리지마 이 멍청아 야야야야야야 와 진짜 혼난다 아이 진짜 이거 집콕콕콕 다 뿌려놨네 이거 아이 보급이라야 Nicolas 씻을꺼야 그럼 아 씻어야지 그러면 어차피 씻을꺼 어어 다른 액체괴물도 해봐야지 아아 야야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 이 액체괴물 도대체 뭐야 야 빨리 치워 빨리 치워 도대체 액체괴물 이거 도대체 뭐하는 장난감이야 아야 아 온몸에다 액체괴물이 묻어버렸네 더러워졌다 이제 목욕하자 에이 목욕하자 목욕하면 되지 더러워졌당 탕속에 들어가면 벗겨질꺼야 하잇 어허 이거 진짜 벗겨지나 어 벗겨진다 오 사라진다 사라진다 오 깨끗해졌잖아 그럼 아빠도 씻어볼까 깨끗하다 어이차 어허 시원하구만 어 됐다 야 다 씻었다 야 액체괴물 반납 압수야 아 이거 게임사 줬어 이거 아유 이거 갖고 놀지마라 너도 그래 요르도 너도 그래 어 하 여보 예 액체괴물 알아? 몰라 이상한거야 어 몰라 그래서 이거 변기통에 내려서 버릴꺼야 안돼ee 하하하아 아이 다 다신 가지고 놀지 expected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여보도 한바디 해 우린 그냥 장어나 먹자 장어 장어 먹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